오늘 크루즈가 도착했습니다. 랑칼리에. 날씨는 매일 맑고요. 오늘 여기 크루즈 한국분들과 함께 하루 일정을 보낼 예정입니다. 크루즈를 기다리는데 멋진 배가 지나가네요. 이것도 상품이지 않겠습니까? 큰 배가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도 되게 멋있네요. 와. 9시 20분쯤 됐고요. 이제 크루즈에서 사라 손님들이 오늘 랑칼 여행을 즐길 크루즈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체 여행객들, 개인 여행객들, 차를 대절해서 현지 가입 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행사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즘 다양하게 크루즈 여행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